켰어? 아 왔다. 잠깐만. 나이키에서 보자. 아 보내셨어요? 아 지금 이제 예. 답은 너무 바쁘지. 네. TV인가요? 인터넷인가요? TV. TV 온웨어 되기 전까지는 좀 뭐 오픈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저한테는.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TV 온웨어 전까지는 보안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네. 아. 아니 얘기 안 했죠. 뭔지 얘기 안 했네. 이번엔 대정상 남우주연상 이게 아니지. 아하하하하하하 네. 정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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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를 봤는데 저는 대한민국을 다 함부로 쳤다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다 봤거든요. 바꾸다가 되게 못 바꾸고 온 거 나가지고. 지금 앞에 드릴게요. 아 예. 다음에? 네. 절대 더 재밌는 걸어볼까. stitching 콕샷에서 자격을 pec 동 67 способ의 고ь읍 이라ожалуй 잘 먹겠습니다. 아 오늘부터 티비에 풀린다고요? 오늘 얘기가 된대요? 자 여러분 CF스타가 도착했습니다 자 앞으로 노랑통닭 주문번호는 박펠레 번호로 번어서 형 두마리? 이러면 이제 집으로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펠랑통닭 다들 팟수 여러분들 덕택입니다 명분이 진짜 뭘 자꾸 잦으세요 노랑통닭 폐업선언 아니 저는 되게 웃긴거 보이냐면 바로 근데 김병호선생님이랑 같이 아 그럼 100%야 진짜 100%래 김병호 아저씨도 나온다고? 몇 명이 시리즈인데 누구누군데 나머지는 뭐 저기 의미를 안내고 네 김병호 선생님 계시고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전에 아 나 그분 여자 배우인데 이마트 이제 플루 오늘부터 나오 어제부터 나왔고 오늘부터 아니 이제 시리즈죠 김병호 편 뭐 구나단 박진철 뭐 그런식으로 뭐 노랑통닭 사장 팟수야? 하하하하 김병호 엄청먹었어요 찍을때 엄청먹..치킨 이만큼 쌓아놨는데 몇말리 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이만큼 쌓아놨는데 계속 먹었는데 또 이렇게 통으로 하나 갖다놨더라구요 하고 어제 푸토 네이버 3시간반 어 고기도 치킨 드시지 않았어요? 네 하하하하 가만있어봐 우리있네 우리있네 여기 들어가있다니까 여기도 하하하하 여기다가 계세요 형 통닭 먹고싶어요 하하하하 하루에 한마리? 하하하하 응? 하하하하 그래서 어제도 그 뒷얘기가 뭐냐면 네이버 저희가 할 때 뭐 참여해주신분에 통닭을 쏜다고 하는데 그.. 진행하는 PD가 그 쏘는걸 다 노랑통닭으로 쐈어요 네이버 통풍 벨레? 통풍?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으흠 고맙습니다 하하하하 노랑통풍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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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월드컵의 그 낙수효과 베테네 낙수효과 하하하하 여러분 저의 우산 네 저의 우산 핵우산 아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수 여러분들 덕터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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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1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이죠 안녕하세요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울랄라 세션 아이유의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SBS 8시 뉴스 앵커의 한마디였습니다 김현우 앵커가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지방선거 날이죠 지금 한창 개표방송이 진행 중일 거고 굉장히 또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시간들이 시시각각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호하는 정치인들도 있겠습니다만 환호하는 정치인들도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유권자들 또 시민들 두려워하면서 잘 섬기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미 지난주에 사전투표를 하고 벌써 러시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선거 다 끝나면 이제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선거 분위기 싹 사라진 다음에 월드컵이 이제 또 개박하잖아요 내일 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치 선거운동하는 마음으로 SBS를 뽑아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대 사우디 대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재밌을 거예요 축구의 축제 4년만에 한 번씩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다음주 월요일 밤입니다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을 공유하는 수요일 코너 비어내 챔피언스 리그는 오늘 찌파치노 박문성 대배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이 있는데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상품 소개해드리죠 공포스러운 연기인데요 이걸 이걸 어떻게 써 자 그리고 배송제 텐엔 녹음과정을 카카오티비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도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일정 참고하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송제 텐엔 패스트캠프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의 해피홈 난민구.com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동탄유립 노르웨이숲 한국알콘 눈건강엔 안국건강 파리바게뜨 커스커즈 메리케이 코리아 유한회사 영림원 소프트랩 쌍용자동차 티볼리 5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공무원 본방에서는 통행 얘기를 안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원래 실제 광고 뒤에 연상시키는 걸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거든요 들어오는 광고랑 콘텐츠가 연결돼서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화를 확인까지 했는데 방선생님 얘기해도 되나요? 자랑을 해야돼서 어디부터 하면 되는 거죠? 요새 계속 천하지만 볼게요 아니 그냥 광고를 찍었다 혹시나 이게 원래 딱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게 광고 아니 그냥 수트 좀 입어 아니 경사가 있는데 수트 좀 입어 사주면 되지 여기 지금 CF 킹이 왔는데 노란색 통... 아니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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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진아... 태진아 씨 있는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트 광고 하자는데 두 개조차 홍보가 될 수 있겠군 뭐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뭐 CF 찍고 좋은 소식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태진아 부르자가 왜 나와 여기서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4820님 요즘 이승우 선수가 멋지네요 배디 이승우 선수랑도 친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선수들 이렇게 친분을 유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튼 정말 응원하고 요즘 대표팀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아 있을 때 이승우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막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니까 진짜 좋은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 네 어쨌든 새로운 대표팀의 또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강현수님 쥐가 제 손톱을 먹고 저로 변신해서 저 대신 출근해주길 바라며 창밖에 손톱을 버리려는데 별론가요? 네 별론이에요 전래동화 얘기를 굳이 베테네 보내실 이유가 있을까요? 김주영님 우유 많이 마시는데 키가 안 커요 성재영은 우유 얼마나 마셨어요? 아 우유 급식을 하던 세대이기 때문에 많이 마셨죠 이기훈님 최근 샤워가운을 샀는데 상당히 이템입니다 추천! 좋죠 근데 여름에는 어지간하면 더워서 이런 것도 잘 안 걸치지 않나요? 그냥 걸어놓고 있습니다 샤워가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걸어놓는 옷걸이 그것도 참 이템이에요 그 하얀 거 탑 보면 그 과장되면 과장실 안에 딱 걸어놓을 수 있는 나무 옷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걸어놓으면 꽤 볼 만합니다 2087님 그거 아세요? 돼지의 최지방률은 사실 15%밖에 안 된대요 저는 돼지보다 못한 인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근육인가요? 살이겠 뭐지? 저도 돼지보다 못하네요 체지방률 15%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 아닌가요? 운동하는 분들 빼고는 4402님 에어프라이어로 통삼겹 해먹었어요 꿀맛 이것이 행복 저도 에어프라이어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아예 들여다보질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서 엄청 해먹을 것 같아서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손뼉 마주치며 같이 기퍼할 사람 없으시죠? 상대 선수가 너무 잘해서 화가 나는데 같이 욕해줄 사람도 없으시죠? 동네 호프집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관전할까 싶은데 호프집 갈 돈도 없으시죠? 전 세계가 월드컵 열기로 뜨겁지만 언제나처럼 주변이 휑하고 썰렁한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 슬리그 배텐이 낳은 CF 스타, CF 킹 SBS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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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웃는 걸 굉장히 거만한 웃음이잖아요 하여튼 축하드리고 저희가 또 이게 제품을 연상시키는 언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배텐과 엮이면 다들 광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다 저희 들어보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형국 빼고는 다 CF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 한턱 쏘러 가신 분들 많고요 오늘따라 박펠레 형 깨끗해 보인다고 하신 분인데 하하하하 자, 이게 뭔가 그 CF를 찍고 오니까 사람 자체가 아, 멋있어 보인다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깨끗해 보인다는 건 대체 뭘까요? 하하하하 제 통장이 다 오픈되어 있나요? 입금되어 있는 게 다 티가 나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아무튼 정말 감축드리고 많이 쏘셨으면 좋겠고 아, 예, 예 이렇게 월드컵 낙수효과 배텐 낙수효과 이렇게 누리는 분들 보면 뿌듯합니다 월드컵을 내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왜 4년에 한 번인 거야? 하하하하 자, 아무튼 축하드리고 더 많이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따라 정두원 같아 보인다고 하시는 분인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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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러시아 출국전이라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와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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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을 해 있는데 저와 함께 잠시 배텐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예 러시아 갈 생각이 좀 부풀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유인이 되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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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그런게 아니더라구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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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붉은강장을 가겠다 뭐 뭐 뭐 고찔을 먹겠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하하하하 여기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흥 пер텐 북으로 가네 하하하하 저 필요한 일은 안 있어도 제가 알겠습니다. 꿀을 진짜 먹어야 돼요. 광고 중에. 알겠어요? 코피에 카케를 해도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1948님이 박펜레님 자낸지 싸낸지 아무튼 그분께 사과하시죠. 제가 사과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베디가 논란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한국 중계진들을 위해서 자진 사퇴한 거 아닙니까? 날 두고 싸우지 마세요. 이거는 근데 사실 자네의 탈락은 독일 현지에서 굉장히 논란이더라고요. 그럼요. 어떻게 맨시티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가 탈락하냐. 그러게요. 보니까 막 그래서 그쪽도 미디어들이 어떤 데는 이건 실력이 아니라 혹시 뭐 태도 같은 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갈등설 얘기하고 난렸어요. 이름 때문이에요. 저희 때문이고요. 한국 중계진 싸우지 마세요. 자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하고요. 한국 중계진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까봐. 자네가 자진 사퇴했고 속보 대성자 공식 싸워라고 하신 분인데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다음 시즌에 EPL에서는 꼭 맨시티 중계 많이 해가지고 자네의 이름을 드높여드리겠고 암튼 그래도 자네이죠. 아니 독일 대표팀에 가기 위해서 세네갈 핏줄이지만 본인 이름을 자네라고 했던 그거 아니겠어요. 자진 사퇴까지 한 분한테 지금 아직 모르니까. 네 그래요. 정승철님. 미친 연기를 월드컵 동안 못 듣는다니 하시는 분 있는데 아쉬움을 표시한 거 맞습니까? 느낌이 약간 너 미쳤어! 아니 이게 그 방점이 앞에 찍혀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 미친. 미친. 월드컵 동안 못 듣는다니. 미친. 채팅창에 속이 부대끼라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멕시코가 부대끼겠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러시아 연기 유학하는 거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또 예술의 나라 아닙니까? 네. 이번엔 발레까지 제가 배울게요. 아 그래요? 아 약간 그 몸동작까지? 아 스타니슬랍스키의 나라. 네. 한 64회 턴을 하실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해보겠습니다. 이번 예측은 6월 11일 밤 10시에 열리는 축구대표팀의 마지막 평가전. 비공개 평가전인데요. 한국 대 세네갈의 경기. 이거는 완전 깜깜이 경기에요 이거. 기자들도 못 들어가는 경기를 마치라고요 지금. 하하하하. 아니 어쨌든 뭐 예측이니까. 아 그래요? 세네갈은. 이거 결과는 공개를 하겠죠. 하하하하. 결과는 공개. 아 어떻게 해요 보통. 하잖아요. 그런 결과는. 하겠죠. 해야 되겠죠.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협회에도. 기자도 못 들어가고 관중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공개하지 않는게 A매치가 되냐. 된대요. 공식으로 A매치를 잡는대요. 아 공식 인정은 되는군요. 된대요. 선수들이 여기서 골는 것도 다 그 선수의 A매치에다 문을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나중에 그 해설자들이 말 잘못하면 안되겠네요. 아 그때 세네갈의 세네갈전 때 굉장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하하하. 좋아요. 네. 아 그때 4-3-3으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왼쪽이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아무튼 세네갈도 본선 진출국이고 아프리카 강국이고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고. 사디오 마네가 있죠. 기본도 사디오 마네. 마네 있죠. 일본 관조라서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스파링 파트너인데. 우리는 그들이 강국이라는 걸 제외하면 이제 아프리카 국가 이번에 같이 포함이 안되서. 네. 어쨌든 뭐 한게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건 좀 어렵다 진짜. 네. 자. 사디오 마네가 있는 세네갈. 디우프의 후예들 맞죠? 네. 자. 박펠레 선택은? 세네갈의 얘기입니다. 아. 왜 눈을 감고 얘기하는거죠? 비공개라서 이제 뭔가 떠올리는거에요? 하하하하.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한국 선수들이 스웨덴 경기를 앞두고 몸을 막 올려놓아가지고 경기력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있어요. 몸. 아 그러니까 체력 훈련을 너무 많이 했다. 지쳤다. 그러니까 몸이 가볍을 수가 없어요. 근육 올라오고 막 이래가지고. 아. 여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선수들. 형 방금 미래를 본건가요? 하하하하. 진짜 미래를 보는거야? 수근수근 걸시는 분들 있는데. 하하하하. 눈 감고 본거에요 지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빙위한거 같다고. 지금 있고. 아. 추술사는 뭡니까? 바터스레인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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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먼펠레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반대로 본거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는거 같은데. 하하하필디캡을 안고도. 뭐. 신경도 안쓰고isode.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여러분 결과에 따라서 마음껏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해 중인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문자를 월드컵 하기 전에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7416님,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헤어진 남친이 제 영화 마일리지로 영화 봤어요. 방금 메시지가 왔어요. 비참해요. 약간 자랑도 섞여있고. 아, 근데 그 마일리지 공유가 되나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물어보게 되네요. 아, 그럼 나도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아는 척 할까? 기성용 선정도 잘 뛰었어요. 안 보고, 이거 또 깜깜이군요. 아, 생각을 해보니까 커플끼리 공유가 되는지 알 방법이요. 아, 이걸 괜한 질문을 제가 드렸거든요. 저희 청취소도 다 똑같아요, 지금. 아, 커플끼리 1세네가전. 비공유라고. 아무튼 이게 그 C사나 M사나 뭐 L사 이게 제 대표적인 그 영화 영화관 체인 아니겠습니까? 여기 마일리지가 아, 지금 있었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 팟 리둥절이라고. 잠시만요, 검색해볼게요. 질문이 있고 아, 이게 그 가족이나 뭐 커플들 간에 공유가 되고 아, 있구나, 이런 게. 가족끼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녀석은 얘기를 안 했지? 엄마랑 공유하세요, 여러분. 8812님. 아무도 없는 조용한 코너에서 노래 부르는데 여자분 혼자 옆방에 가서 조용히 있길래 내 노래 듣는 것 같아서 고백 속만 열심히 불렀어요. 그린라이트였을까요? 애썼네요. 코인노래. 아니, 근데 옆방에서 혼자 조용히 뭐 하셨을까요, 진짜? 아, 신고하는 거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방은이 잘 되나보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녹취 중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그런다고 듀엣 안 해준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뭐 옆방이 있었던 거고 아무 의미 없었던 걸 수 있습니다. 9362님. 헬스 등록하러 가서 기다리는데 저보다 늦게 온 커플에게 순서가 밀렸어요. 저는 투명인간행. 라고 했습니다. 뭐, 두 명 왔으니까. 그걸 철회해 드리려고 했겠죠. 아, 이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줄 서 있는데 줄이 애매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럼 이제 보통 바로 그 뒤에 딱 서는 FM 스타일이 있고 커플들은 보통 가로로 펼쳐져서 오잖아요. 맞아, 맞아. 그럼 커플들이 이렇게 그 카운터나 뭐 이런 줄 서는 곳에 근처에 슬쩍 왔다가 자기들이 어, 이거 뭐 이건까 봐 저건까 봐 하면서 그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먼저 그들에게 우선권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먼저 알아, 먼저 알아. 그 뺏긴데 근데 거기다가 저기요, 제가 먼저 왔거든요. 라고 얘기하면 두 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 묘한 느낌 때문에 먼저 해라, 이런 속으로 커플 하객진 그런 느낌 많이 경험해 봤나봐요. 네? 지난주에도 아니, 커피를 기다리는데 커플들이 이렇게 막 아, 저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뭐 이러다가 이렇게 손님 먼저 이렇게요, 어플레즈 그렇게 할 때 아, 저희요? 이렇게 가보니까 아, 그냥 침묵하겠다더라고요. 2대1마크는 역시 어렵습니다. 890장님 소개팅 나가서 밥 먹고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 중간에 잠깐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하고 나갔더니 영화 끝날 때까지 안 오더라고요. 인생은 혼자죠. 아, 이건 좀 그러네. 그래요. 병원 가셔서 쓸 수도 있고 진짜 아파서 화장실 갔다가? 네. 그리고 까먹을 수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항상 그 가방을 들어준다고 얘기하세요. 아, 소개팅인데? 아, 제가 가방 들어줄게요. 가방 주세요! 줘! 어, 그 무슨 욕쟁이 할머니입니까? 손님 물건 놓고 가시죠? 느낌 아, 하여튼 아, 본인 집 화장실을 간다는 얘기를 한 거라서 거짓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아, 그렇게...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거짓은 아닙니다. 아, 화장실 좀... 아, 제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는데 그게 초이칩 얘기한 건데요? 아, 역시 이래서 소개팅은 전당포식으로 해야 된다고. 아, 저기 민증이라도 넣고 하시겠어요? 꼭 사진 있어야 돼요? 아, 맞네. 자, 6479님. 빗댕 카드 빨간날 영화 이벤트. 왜 50% 할인 아니고 왜 1 플러스 1입니까? 영화관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너무 친절하게 사과하시네요. 베테네나 말해야 하는 걸 사주합니다. 라고 짚고... 근데 이건 좀 그렇더라, 진짜. 음...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사과하시는 거 보니까... 어... 이게... 근본이 있는 카드네요. 아, 그러니까... 카드 때문에 그렇군요. 마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아, 아... 커플 패키지 설명하면 주말에 가서 보면 커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냥 뭐 혼자 가도 되죠. 그러면 이제 꼭 물어봐요. 한 분 언제 오세요? 아, 예! 이러고 가는데... 그거 참 대답하기 애매해요. 뒤에 옵니다라고 얘기하면 언제요? 이렇게 얘기... 그분이 붙잡게 되고... 그렇다고 안 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 예... 이렇게 되는... 음... 그거 혼자 먹기도 못 먹는데, 엄청 많아가지고... 어... 커플은 돈이 된다라고 쓰실 분이 있고... 마스크팩도 10 플러스 10인데 뭐... 그리고 신문이 있습니다. 네... 여자분이네요. 3293님... 아... 자, 배국가 듣고 2부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 나눠 보겠습니다. 이게 커플이 새치기를 하면... 저기요? 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그리고 신문이 있습니다. 왜? 여자분... 응? 고생합니다. 님? 아... 자, 배국... 2부에 여러분의 비참... 이게... 카운터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줄을 누가 이렇게 섰는지를 확실히... 아, 너무 진지해. 뭐야... 하하하하... 아니, 뭐... 지난주라고, 지난주! 진작이 다 설명하려고 그래, 이거를... 너무 당연히... 진짜 그게 맞나봐... 다들 그만해, 형! 그렇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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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색하고 그걸 길게 얘기해... 왜 내가 추한 게 내... 하하하하... 이거 한국사에서는 말이야, 그... 에티켓을 지키면 추해진다니까? 하하하하... 성재형만의 공감한단 나는인데, 아이디가 월드컵은 김정근이야... 하하하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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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 성재형 나는 형편이야... 월드컵은 김정근... 하하하하... 차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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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레코딩 했을 때,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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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김형남 님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아는 누나랑 사귀었습니다. 그 누나는 회사원이었고, 저는 아직 대학생이었죠. 그때 돈을 벌었던 누나는 밥 잘 사주는 터프한 누나였고, 저를 애기라고 불렀었는데, 제가 애교 떨면 그렇게 좋아했죠. 아,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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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레코딩. 하하하하... 지금 밥 먹고싶어요 밥! 밥! 밥 사줘 누나 안기! 우리 누나에는 너무너무 바빠 이리 좋아 내가 좋아? 응? 빨리 개쩌 누나 안자 누나 누나 나 그러면 1,300원만 주세요 소주 사볼게 누나! 자고! 그럼 누나 야 그럼 기다리면서 클럽 다녀올게요 봐봐 그렇게 누나가 일하는 동안 기다리면서 클럽가서 놀다 그만 딴 여자한테 눈이 팔려서 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생각하면 그때 그 누나가 진짜 터프하고 잘해졌었는데 제가 나쁜 놈이네요 채팅창에 형 광고 해제한대라고 하하하하 러시아에서 이 정도면 입국 금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적당히 좀 해주세요 이런 말투와 이런 찌질함으로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있었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하하하하 해봐요 해봐요 이런 거 진짜 어떻게 이거를 하하하하 아니 그냥 애교라는 게 어떻게 해 해봐 두렵게 하는 거지만 야아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애굽니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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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애교만 아니라 하나만 해봐 저는 애교가 없어요 하하하하 저는 국물 자체가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하하하 채팅창에 난 감동받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특이취향 차단해드리고요 하하하하 애기동자 연기 같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자 아무튼 이분의 사연은 축구와 비유했을 때 어떤 상황이죠? 하하하하 잠깐만요 이거 축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친구가 어디 있을까요? 하하하하 에일리언 아래석 나오면서 내는 소리였다고 하하하하 하하 에일리언 연기의 일을 참고했나요 이번엔? 하하하하 선수가 이러면 감독이 아예 그냥 영구적으로 내버려 버릴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출 하하하하 선수 자격정지 하하하하 감독한테 애교부리는 선수 있나요? 하하하하 잘 버리려고 하는 선수들이 있죠 하하하하 어떤 식으로 하나요? 감독한테 보통 하하하하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건 감독들 입장에서는 속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하하하하 만약에 경기 앞두고 훈련할 때 야 누구 선발을 뛰게 할까 이런 거 하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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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때문에 못 뛰는 거고 브라운드말고 trivial 시장에서 밥 먹을 때 아니면 숙소에서 아니면 대화 나눌 때 면담할 때 이렇게 어필한 어떤 선수들의 그게 있나요? 있죠. 우리 문자도 보내고 다 비슷합니다. 거기도 있죠. 조그만한 사회죠. 그래요? 존경합니다. 그렇군요. 야야투레. 띠드 먹어 따줬대요. 하긴 뭐 유럽 같은 데도 보면 감독과 선수들 간의 어떤 불화라든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자서전에 약간 디스를 하거나 뒷담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비즈니스의 장이기도 하군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맨유 같은 경우는 그 퍼거슨 감독 방에 정말 들락날락을 되게 많이 한 선수들이 있대요. 예를 들면 루니가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을 때요. 근데 거기는 이제 루니는 먹을고 굳이 잘 보인다는 느낌보다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쏟아내지 않으면 못 참는 성격이어가지고 퍼거슨 감독 방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을 때요. 루니 저 정도는 접게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자네가 래브 디스 할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자네가 그럼 사회생활 잘 못한 건가요? 래브 외부 감독하기 그랬나? 그 앞에서 이제 취향주 좀 맞춰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자네가 사내요 자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코 파면 맛있어요? 그렇게 물어봤다가 넌 제명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자네가 박펠레에게 과외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의 접대 해설 회장님 자 아무튼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 또 만나보겠습니다. 어? 여성분의 문자네요. 3293님 슬프네요. 저기 여성분의 문자로 보면 작가들이 과로 치고 여자라고 이렇게 따로 불려줬습니다. 지난달에 3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요. 저랑 헤어지고 난 뒤 4일 만에 새 여친과 꽁냥대는 사진을 올렸어요. 제가 선물로 준 깨똑 워너원 BGM 아직 있던데 짜증나요. 우리 워너원의 노래가 그런 자식 배경음악이라니 부네요. 라고 불렀습니다. 어? 프로그램을 살짝 착각하고 가지만 너무 정상적인 사연이라 어떻게 이걸 얘기를 들어야 되지? 요즘 얘기로 환승이별 이 정도로 해야 되거든요. 너무 텀이 짧게 이별하자마자 누구랑 사귀면 갈아탔다기보다는 뭔가 좀 약간의 너무 숙려기간이 짧았다고 해야 되나요? 여운이 짧았다고 해야 되나요? 잘 몰라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이거 왜 저희한테 보냈어요? 뭐야 이거 저 진짜 별방법으로 성심성의껏 얘기했어요. 제목허 선생님한테 보내요. 영스에서 국주언니가 잘 얘기해줄 겁니다. 조금만 빨리 보내세요. 이거 9시 한 59분 온 거 아니야? 그러다가 좀 딜레이 된 거 아니야? 다음은요? 9616님 12년 전에 고백했다가 차였던 짝녀를 우연히 만났어요. 반가워서 커피 한 잔 하자고 했는데 싫대요. 저도 그냥 편의점 가던 길에 갔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굉장히 쿨한 척 하는데요. 12년 전에 고백했다 차였던 짝녀. 짝녀는 어떨 때 쓰는 거죠? 그냥 짝꿍인가요? 짝사랑했던 여자? 짝사랑했던 여자인데 반갑다는 이유로 커피 한 잔을 또 하자고 그랬군요. 황급히 12년 전에 그 AT필드가 또 나왔군요. 커피값 아껴 쓰면 됐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커피값 벌었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8812님 두 달 정도 같은 시간대에 운동하던 여자분이 갑자기 오늘 뭐 하세요? 물어보기에 너무 놀라서 등 운동이요? 라고 했어요.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등 운동 열심히 하고 왔어요. 이거 워낙 비슷한 사연들이죠. 쏟아져가지고 말이죠. 피트인스클럽 사연들. 이건 너무 흔합니다. 근육을 얻었으니까 굉장한 이득이죠. 아우 이건 평생 운동하시겠네. 등 운동이 사실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등 운동에 대해서 등 근육이 참 만들기 힘들어서 이게 등 운동을 했으면 그날 등 운동 안 하고 딴 일 했으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데 스몰 토크를 평소에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과 사랑에 빠진 남자라고 공감하시는 분들 많아요. 등이 제일 힘들다고 하체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하체 운동이 훨씬 힘들죠. 하체는 투자한 만큼 나오는데 등은 투자한 만큼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또 진지해지네요.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하하하하하하하하 오늘 뭐 시간 있으세요? 저녁에? 아, 특힝 차량에 진짜 근데 그거 물어본 걸 수도 있다고? 하하하하하하 등 운동이요? 아, 저는 딴 거 하는데? 뭐 이렇게. 3894님. 그동안 고양이랑 둘이서 놀았는데 요즘 벌레까지 셋이서 놀아요. 고양이가 벌레만 보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해서 저도 덩달아 좋아서 같이 놀아요. 이거 우리 아기 동화책 읽어주는 느낌인데? 하하하하하하 고양이가 벌레보면 이제 갖고 놀죠. 난리 치죠. 아, 엄청 좋아하죠. 하하하하하하 관여하고 싶지 않은 사연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자, 친구가 둘이나 있네라고 하시고 묻고 하하하하 3287님. 제가 머리 왁스 칠하고 나갈 때마다 여자친구 생겼냐고 엄마가 의심하십니다. 엄마 아니야. 올해는 글렀으니까 그만 물어봐. 하하하하하하 엄마가 궁금해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 의심하셔. 하하하하하하 진짜냐? 하하하하하하 너 혹시? 너... 하하하하 혹시? 이... 이 녀석! 오늘 혹시? 하하하하하하 네, 아무튼 채팅창이 엄마도 알고 계셔! 하하하하 엄마도 아는 거야! 하하하하 궁금함을 넘어가면 의심을 하는구나. 하하하하 엄마가 사회생활 하시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합리적 의심을 해 볼만 합니다. 하하하하 자, 우리 엄마 30년째 의심 중이라고 신문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그 1절부터 한 7절까지 왔을 때는 마지막에 그냥 갑분서 상태로 넘기는 게... 하하하하 다음은요? 안규정님. 형들은 끼리끼리 논다는 말 믿나요? 아니, 친구들 중에 저만 모쏠리인데 그냥 궁금해서요. 하하하하 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그 말을 믿어야 되나요? 우리가 꼭? 이게 무슨... 하하하하 아니, 저희는 이런 사연에 뭐 뭐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하하하 저 의문형 사연 좀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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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좀 그렇기도 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합리적 친구라고 하신 분이 있고... 하하하하 예... 모쏠 쿼터가 있나요? 그 친구들 사이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명 정도 껴주자? 지를 부적 brewing 이ROANE 하하하하 요기는 진짜 우리끼리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하 채팅창 전체 광대혁 도발을 하셨고... 하하하하 자,floor 여기도 스파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사이에도 사실 여성분은 있을 수 있고, 솔로가 아닌 분들도 여기서 그냥 비웃으려고 들어와 있는 promise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자, 배성재 10 수요일 코너 비참 듣고 계십니다. 이선규님이 이번엔 보내셨습니다. 때는 2002년,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같은 반 여자애랑 사귀고 있었습니다. 야자 때 몰래 도망나와서 떡볶이집에서 같이 응원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 쩍쩍쩍쩍! 야! 야, 뭐가 잘생겼냐, 저게야! 저런, 야, 부리, 부리한 스타일은, 야, 아주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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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보는 눈이 없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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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국, 이영표, 김남일 좋아하는 친구는 이해가 안 됐대. 자기는 박지성이 너무 좋아서 소개팅 해줄 당시에. 왜요? 왜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지성이는 제일 좋고. 최근에도 물어봤어요, 다시? 최근에 뭐. 채팅창에 하는 소리야. 하의 말이. 채팅창에. 와, 운명이었네요. 아, 말투가 그래요? 아, 운명이네요. 아, 좋겠다, 좋겠다. 아, 스몰토크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정말 팩트는 소개팅 해주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 진짜요? 네, 기사를 보고 있더라고요. 박지성 선수의 기사를 아침에 모닝화일이 끝나고. 그 아침에 그 기사를 보고 있는데. 왜 그거 보고 있니?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와. 우와. 현명한 아내네요. 라고 좀 읽고. 아, 그렇구나. 신문이 있습니다. 자, 어.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을 빨리빨리 좀 털어야 돼서. 포토콘 여기까지 하고. 어. 박지호님. 부산 혼녀 다녀왔어요. 혼밥으로 밀면, 씨앗, 호떡, 돼지국밥 다 괜찮았는데. 냉채 족발에 무릎 꿇었네요. 혼밥 못하고 포장해왔습니다. 아, 냉채 족발은 혼자 먹기 어렵죠. 네, 근데 뭐 한 당일치로 하셨나 봐요. 이걸 한꺼번에 싹 드신 거 보니까. 이걸 하루에 다 드셨다고요? 그러니까 못 드시고 싸운 거잖아요. 부산 가면 뭐 많이 드십니까? 저는 부산 가면 일단은 저기 그... 저걸 먹죠. 복을 먹고요. 복. 복. 그 다음에는 저기 이제 그 언덕배기에 있는. 뭐 취해서 가요? 왜 해장부터요? 가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시원한 대구탕을 먹죠. 아. 아, 저기 그러고 보니까 뭐 풋볼 매거진골 그 폐지기념 여행 갔을 때. 폐지기념? 폐지기념? 폐지기념 여행 갔을 때 그 코스로 갔었죠, 참. 네. 아, 그러네, 그러네. 그렇습니다. 어. 아, 갑자기 침이 확 나왔더라고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코스여서. 아, 부산 좋죠. 맞습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폐지기념 티셔츠를 입고 왔네요. 우리 금방 돌아온다고 이렇게 써놨던데. 곧 돌아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고. 네. 하지만 이제 박재성 해설위원의 은총으로. 그러니까요. K리그.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요. 네. 김경화님. 썸녀랑 캣토 안 어색한데 만나면 어색해요. 음. 어, 이모티콘이 없어서 그런가? 음. 이모티콘 모양으로 해보세요 한번. 말을? 네. 아니, 그러니까. 동작을. 이모티콘이 요즘 인기 정말 많더라고요. 안녕 안녕 깨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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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이모티콘 강국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보면은. 별게 다 있어요. 별게 정말.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키보드 챙겨가라고 하신 분이 있고. 랜선 여포. 막 얘기하면서 쳐요? 바로? 우리가 사실 가장 자신감 넘칠 때가 키보드와 마우스가 앞에 있을 때거든요. 네. 언탈치 않았냐고. 이모티콘도 언탈치 해야 되나요? 실룩실룩. 지금 딱 그렇게 올려주셔야지. 자, 여러분 이모티콘은 삼가주시고요. 네. 아, 근데 이게 참 느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요새 하도 문자나 많이 보내니까. 그렇게 했을 때가 오히려 감정 전달이 쉬워요. 막상 만나면. 네. 웃어볼까? 이모티콘 인쇄에 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이렇게 들어서 꺼내주라고. 크크크. 네. 아, 근데 정말 이모티콘은 약간 어떤 레벨을 넘어섰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정말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나오고. 거기에 이모티콘 이제 산업 측으로. 작가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그 무슨 사전에도 등록됐다며요. 뭐요? 이렇게 뭐 이모티콘 몇 가지 대표적으로. 아예 뜻이. 아, 그래요? 네. 이모티콘 자체가 이제 하나의 어떤 문자 역할을 해버리니까. 실제로도. 이말련 씨 건 이상하게 잘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감정 표현 전달해도 이게. 넌 지금 무슨 뜻으로 이걸 보낸 거 아니라고. 받아칠 수밖에 없는 느낌. 깨톡 앞에서는 모두가 시인이지. 그렇죠. 우리 이게 키보드와 이 폰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좋은 청산유수가 되는데. 실제로는 잘 안됩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은 난리 났어요. 다들. 여러분 그만하세요. 아, 이말련 거 단종됐다고 하죠. 정말입니까? 네. 다음은요. 자, 이강민님. 밤에 조깅하러 나갔는데. 뒤에서 강아지가 쫓아오더라구요. 그 강아지 주인이랑 세이서 뛰는데. 나 잡아봐라. 노래하는 것 같다. 신났습니다. 강아지는 참 신났겠네요. 진짜. 강아지는 참 신났겠네요. 주인은 어떤식으로 했을까요? 주인은 짜증났죠. 지금 뭐야. 지금 왜 뛰어? 네.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강아지가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참고. 간 것 같습니다. 물어. 아, 세상에 사냥연습방으로 하고 싶은데. 사냥연습은 뭐죠? 사냥개였나요? 강아지라고 해놨는데. 혼자 신났다. 알고보니까. 예. 진짜 무슨 사냥개의 종류 아니야? 그래서 강아지 말게 약간 침 흘리고 뛰어오는데. 도배료만 뭐 이런거. 네. 자, 소박한 삶의 행복이라고. 혹시 강민님 잡히셨나요? 하하하하하하. 자. 어. 네. 자, 오늘의 문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문자요? 저는 아까 저희에게 좀 쿠톡회를 길게 해주셨던 한 분이 계셨는데. 아, 저기. 그 엄마가 의심하셨다는 분. 아. 3287님. 여하치 생겨냐고. 또 어디 나가노. 합리적 의심.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헌팅당한 분. 개한테. 하하하하하하. 이강민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헌팅을 당했군요. 하하하하.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헌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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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갔다 오겠습니다. 품맥골 부활. 하나, 둘, 셋. 근데 진짜 똑같이 그렸다. 이 분 내가 아는 분이. 오늘 감독님은 모르겠다고 하는데. 한길은아. 잘 갔다 오겠습니다. 잘 갔다 오겠습니다. 잘 갔다 오겠습니다. 선물 싸운 분들이 많아서 저기 선물은 네. 아 이거 뭐야? 지은이 형이 그린거. 아 그래? 아 이거. 여기서 많이 받아. 주부도 보라고 그랬는데.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같이 가는건? 다시 볼게요. 아 끊고 가야 되는거지? 우리 뭐 어떻게 하는거야? 몇시요? 일곱시. 일곱시. 스탠바이는 그전에 할거고. 스탠바이는 그전에 할거고. 일곱시 휴사면. 늦지 않게. 늦지 않게. 저는 촬영이 먼저인줄 알았는데. 촬영이. 촬영 같이 하는거에요? 하고 뒤에. 스케치를 하는거에요. 응. 한 시간동안 바보먹고. 어우. 그러면 일곱시부터. 하는거. 생중계 하실거에요? 응? 생중계 하실거에요? 아니야 아니야. 꺼야지. 꼭 여덟시 반에. 켜는거야. 켤 때는 어쨌든. 우리 하는 모습을. 찍은찍은. 여덟시 반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가기전에 마지막. 그거군요. 응. 밥먹고 끌까요? 아니. 다시 질거에요? 하하하. 뭐. 고릴라랑. 그만 그만. 박은 여기지? 네.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윤태즈는. 왜 쭉 못하고. 오븐. 아니 그. 맨날. party. THERE.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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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